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? 새해가 되면 다들 계획을 세우잖아? 뭐 다이어트나 금연이나 공부 등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지만 사실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지 왜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는 걸까?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미국의 리처드 세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이 현상을 설명했는데 우선 사람에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자의 자아가 있어 이 계획자는 미래를 그리는 역할이라 신년처럼 계획을 세우기 딱 좋은 때에 힘이 강력해지지 반대로 인간에게는 이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행동자라는 자아도 존재하고 있거든? 근데 행동자는 미래보단 현재의 효용이나 쾌락을 더 중시하고 있어서 계획자의 야심찬 플랜을 잘 따라줄 생각이 없는 거야 막상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면 미래보단 오늘의 쾌락을 좋아하는 행동자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계획자의 미래를 망치는 거지 이렇게 두 자아가 계속 충돌하다 보니 계획자가 이기면 계획을 잘 이행하지만 보통은 행동자가 이겨서 다들 작심삼일의 굴레에 빠지는 거야 또 행동자의 스킬 하나가 미래의 보상을 후려치는 거거든?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행동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행복보다 지금 먹는 치킨의 행복이 더 크지 않겠어? 라면서 미래의 보상을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행동자를 응원하네